명품 공룡의 정의사입니다.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경매 물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3일 동안 아마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냐 아니면 교육이 가능하냐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주도는 실무 교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참고로 제주도에도 거주를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집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경매 학원이나 경매 실무 교육을 배우기가 힘들어요. 정의사하고 함께 실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될 거고 많이 참여해주시면 유치권, 법정시장권, NPL 채권 같은 거 그런 것도 제가 전부 실무 교육을 해주니까 법원 입찰부터 권리 분석까지 다 진행해주니까 참고로 저는 제주도에 한 3일 동안 있으니까 정의사하고 미팅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주십시오. 저녁에는 제가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제가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저한테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경매, 공경매 그런 교육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전화주시면 아주 편안하게 진행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제주도에서 정의사였습니다.